안녕하세요. 웅비에요 오늘의 먹방은 바로 마라탕입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치즈볼 따뜻한 라면 닭다리 너무 맛있어 콜라 배먹고 槍 호르리 고기 손이 소스 몸이 쫄깃 흐라 한입의 한입 한입 한입의 한입 한입 물 치즈볼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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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고추도 잘 어울려요 아마도 잘 어울려요 아마도 잘 어울려요 아마도 잘 어울려요 마음껏 잘 어울려요 어... 면이 없어서 잘 어울려요 고소한 면이 세요 면이 다리 바삭바삭 매콤달콤달콤 청양고추 kids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 이 연어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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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해요 잘 어울려요 고소한 고소하고 고소한 고소한 액젓 오로우 너무 맛있어 저거 많이 먹고 싶어요 아..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냥 먹으면 푹이 오늘의 먹방은 너무 맛있는데 네,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좋아요,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.